안녕하세요 스크로브락의 해피바이러스 자두혜입니다 학생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스크로브락 오늘도 우리 학생들에게 기쁨을 주기의 제자 제가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찾아온 이곳은 안선의 명분 동산고등학교 동산고등학교에서 펼쳐진 스크로브락 과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있는지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하니까 잠시 후에 여러분들 모든 비밀이 밝혀질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의 스타는 힙합걸 스크로브락 그들과 함께하면 나도 힙합걸 1년 8개월의 긴 공백을 깨고 5집으로 돌아온 멋진 힙합뮤지션 원타임 그들과 함께합니다 원타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이제서야 나오신 겁니까? 저는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저희 어떤 거 했었는지? 제가 알기로는 해리포터로 변장을 해서 도시안에 들어가가지고 어색한 영어로 뭐 제가 그 때에 대한 마음을 보셔야 하죠 그 때에 대한 마음을 보셔야 하죠 그 때에 대한 마음을 보셔야 하죠 오랜만에 되게 50회분이 정말 오랜만에 만났어요? 네 1년 8개월 오랜만에 팬분들 만난 어떤 그런 설레임 활동을 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학교를 찾아가는 건 처음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거 혹시 있지 않으세요? 여고인 사람은? 네 그렇죠 물론 여고였으면 좋겠고요 물론 여고도 좋고 맞아요? 어떻게 돼요? 여고 여성분들이 이뻤으면 좋겠죠 남자니까요 여자가 많습니다 1,2학년 1,200여 명 중에요 근데 여학생이 800여 명 정도 된대요 남학생이 4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저희 다닐 땐 그런 학교 없었는데 진짜 팔자 좋은 400명이네요 팔자 좋은 400명 이것이 바로 안산에 위치한 명문 동산고등학교입니다 월드비전과 월드리더의 산실이란 이름만큼 다양한 자기특성을 갖고 있는 동산인들 이 학생들이 이끌어갈 미래 덕분에 스크로브락 오늘도 힘이 불끈 솟습니다 2000명이요? 응? 네가 아이를 알아입니다 네가 아이를 알아? 네 아이 알파벳 아이를 어떤 내용일 것 같으세요? 네가 아이를 알아? 네가 나를 알아 네가 나를 알아 이 아이 안에 뭔가 숨겨놓으셨습니다 나를 숨겨놓으셨지 아니? 아닙니다 아이가 아닙니다 네가 아이를 알아? 약자입니다 어떤 말에? 인텔리전스래요 인텔리전스래요 인텔레스트? 네 자 자 본토 발음 인텔레스트 재미 아 네가 재미를 알아 이거겠죠 외국어 말하기 대회가 있다고 해요 외국어 말하기 대회가 있다고 해요 이 사람의 눈을 알아 신사 시간 있잖아요 그동안에 영어, 영국 국가도 외국어 있어진다 영어, 영국 국가도 외국어 있다고 해요 영어, 영국 국가도 외국어 있고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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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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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도 외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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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현빈을 하려고 했는데 저도 현빈을 하려고 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Do you speak Korean? 연극 하다가 갑자기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쵸 이름은 중장 영어 연극을 하던 중 오픈이 된 스크로브 락 근데 우리 학생들 어머 어머 이게 뭐야? 공연이 중단됐다고요? 이 모든 비밀이 잠시 후 밝혀집니다 학교 다닐 때 이런 대회 같은 거 혹시 참고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굳이 뭐 외국어 말하기 대회가 아니더라도 수영 대회랑 롤러스케이트 대회에 나갔어요 상 타졌어요? 수영은 정주 3등 했고요 롤러스케이트는 골핑 했어요 그런 대회가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좀 체육을 많이 시켜가지고 수영 같은 경우에는 같은 학교 애들끼리 대끼리 대회를 하는 거고 자꾸 머리를... 이 학생들이 바로 스크로브 락과 동참한 연극부 학생들 연극 연습이 한창입니다 영어 연극이라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스크로브 락이 함께한다는 걸 알면 또 어떨지 스크로브 락이라고 아 좋은 학교요? 어? 스크로브 락 스크로브 락 스크로브 락 연극하잖아요 하잖아요 네 이거 오픈을 해줘야 돼요 선배가 어떻게 돼요? 왜요? 이 선배한테 얘가 많은 것을 배웠다면서 이렇게 돈을 많이 얻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방송이라 방송 야야야 한 번이라도 더 맞춰보자 좀 우리 학생들 더욱 멋진 오픈을 알리기 위해 맨 연습에 돌입합니다 파이팅! 잠깐 방역 보고 좋아 드디어 학생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하고 Anyway Can I speak in Korea? 어 그래 you 아 진짜 you? 아 그러면 지금까지 영어를 했어요 Oh shit 창 시절 친구들의 경계 대상이었을 것 같은 사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2 대 2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3 대 저까지 했으니까 3 대 2 3 대 2로 진화 씨 승부 저도 이렇게 할래요 안 돼요 왜요? 안 돼요 그럼 다 같이 안죠 하나만 치고 왜 혼자 두세요 어떻게 이렇게 하면 왜? 왜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네 저도 인정을 하지만 저를 제가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잘생겼잖아요 잘생겼잖아요 그 딱 얘기했을 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빨도 없고 이러니까 경계하죠 이빨도 없었군요 이게 가짜에요 가짜에요 성적표 위조를 해봤을 것 같은 사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많이 맞았습니다 정말로 네 아니 어떻게 보세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거 드릴까요? 하하하하 오늘 스크로 오브 진환 스페셜 그냥 하나 하나 다 얘기해주세요 학창시절 눈치 없이 행동하다가 약간 따돌림을 받았을 것 같은 사람 이거 되게 어렵네요 저는 왠지 또 기침이 나올 것 같은 간증이 흔들려 왠지 기침 그리네요 눈치 없이 행동했을 것 같은데 네 자 따돌림 하나 둘 셋 하하하하 네 네 좋습니다 사진은요? 이런 행동들을 보고 제가 찍었어요 아 14행사인 외국어 말하기 대회 덕에 의심의 눈출이 하나 없이 순조롭기만 합니다 우리 학생 얼마나 잘하는지 들어 볼까요? 자 가까워지는데요 두 분이 또 다르지 않을까? 네 사서히 오다 가기 전에 항상 저희는 데뷔한지 8년 됐는데도요 아직 그렇게 긴장을 해요 아직도요? 저희 굉장히 학교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젊은 애들 여기가 좀 설레요. 기분 안 좋고 그런 날에 그런 무대에 올라가서 한번 한번 내려오면 다시 분위기 업되어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학생들이 놀랄 생각에 원타임 마냥 즐겁습니다. 그러나 뒷일은 아무도 모르죠. 학생들이 이렇게 막 학생들이 집에 가는 분위기에요? 다른 학생들은 중학생들한테 뭐요? 더 재밌어요. 날씨가 약간 비오는 날씨라 확 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우중충한 느낌을 살려서 저희도 또 우중충하게 해야죠. 우중충하게 나가요. 분위기가 좋아요 일단. 아무도 안 보이는데요. 비가 오니까 밖에 안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내 안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다며. 왜 안하며? 무사히 학교에 도착. 날씨와 행사 덕에 학생들은 밖에 한 명도 없고 이 정도면 좋은 찡조라고 해야죠, 테디씨. 예스. 나무도 없네. 스릴 만점. 예스. 장비식이 없네. 장비식이 없네. 장비식이 없네. 잘 못 들으면 되나. 근데 이제 그. 한 사람이 막 뭐라 그러려고 그러다가 저기 그냥 나가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예를 들어 밖에 안 들었어요. . oldu padre. 루니언니언다. 너무iu 있긴 스타일인거 아니에요. 학생들의 무한한 상상력과 영기력이 박수를 보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스크로브락의 운명의 사나이 선비가 등장합니다. 이제 곧 스크로브락을 알릴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과연 학생들의 반응은, 그리고 원타임의 공연은 잘 이뤄질까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계속 행복합니다. 모든 것을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한국어학생들의 반응은? 굉장히 명문 고등학교라고 부르세요. 저희도 명문 그룹이거든요. 멋진 공연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상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롯데도 놀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오늘 공연하면서 스트레스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고요. 진정한 눈의 재질 미치광이가 뭔지, 여러분도 바로 눈앞으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이 환호해주시고, 오늘 날씨 좀 우중충한데, 저희 공연 모시고, 즐거운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한국어학생들의 반응은? 한국어학생들의 반응은? 한국어학생들의 반응은? 한국어학생들의 반응은? 그래유! 할 줄 알아요! 그럼 우리 언제까지 뭐 한 거예요? 아 그러게 말이에요! 아! 내가 당신과 동산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 스쿨 오브 롯! 그렇습니다. 오늘도 대성곡곡! 이러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어째? 원타임이 등장하면 괜찮겠죠? 원타임 도와줘요! 화이팅! 우와 멋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원타임 베이비! 원타임 베이비! 원타임! 헤이! 스크러브락! 원타임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러 왔는데, 이건 뭐죠? 학생들! 이봐요 학생들! 이러면 안돼요! 환호 좀 해줘요! 노래하는 원타임은 어떻겠어요? 로우. Emily Hart Biri 우리 학생들의 10큰둥한 모습에도 원타임 최선을 다해 공연을 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무대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는 프로다운 모습의 원타임. 이렇게 멋진 모습의 원타임인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원타임인데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왜 이러세요. 그러구나. 정말 이대로 끝나고 마는 건가요. 원타임 힘내세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늘은 정말 이상한 질문 말이죠. 이건 또 뭐죠. 정말 울고 싶습니다. 왜 이런 거예요. 공연까지 중단되다니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오랜만에 활동을 시작한 원타임인데 원타임 어떡해요. 저라면 집에 가버릴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뭐요. 특표가 안 보여요. 특표가 안 보여요. 괜찮으세요. 다치셨어요. 아니요. 왜 이렇게 웬일이 왔어요. 이제 이 모든 비밀이 밝혀집니다. 여러분이 아닌 이유는 그냥 가속의 소개를 그냥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원타임. 아휴. 이런 일이. 이렇게나 좋아했는데. 원타임 여러분 아셨죠.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연기력들 진짜 대단하죠. 동사님 여러분. 여러분 정말 짱. 짱이에요. 자 자 이만하면 됐고요. 이제 본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겁니다. 그럼어라.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열정의 원타임. 그들만큼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찬 안산 동산고등학교에 찾아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열정을 마음껏 펼치세요. 원타임을 위한 동산고등학교의 감동의 몰래카메라. 대천공입니다. 원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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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희도 이기만 시가서 비이지 너 진심으로 해봐 게이자로 소원 또 비우소기는 사람으로 떠도가 하나 눌러도 무제는 하나 똑같은 사람들 생각보다 언제나 말이 없어 인간 눈은 어디라도 입이 발송 나도 눈을 모르는 게 비가 어쩌 아우 말로 할 때 잘 들어지는 말을 입수가 날 아우 모두면 똑바로 제대로 아우 모두면 똑바로 제대로 아우 오늘 딱 놀라셨죠? 지금까지 원타임 여러분들 몰래카메라였습니다 와 와 진짜 저희 완전 좋았어요 완전 데뷔한 지 한 8년 됐는데요 와 이거 처음이었어 처음 우와 진짜 이상하다 와 이랬어요 참악과 환호 다시 한 번 터뜨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성고략의 선수 원타임입니다 다섯 자로 묻고 또 다섯 자로 쓸 수 있는 대답해주시는 오자 토크입니다 오자 토크 동상 첫 인상 아까는 수건이 하나도 안 보였거든요 그쵸 저희가 목결이 막 일어나는 거 보고 아 나 바본가봐 속 안 나 나 바본가봐 동상고 연기력 짱 섹시댄스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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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너 누구니? 두 번째 노래하러 나왔을 때요 이 친구 때문에 더 이상해서요 첫 번째 보다 최근 키스는? 어머나 안 도 지금적으로 그냥 저는요 네 한 3년전 쯤? 3년전쯤? 진짜로? 오우! 오우 !! 오올! 우리 남자들 화났어 누구랑 ход이요? 비밀이요 비밀이요 이삭형 누구 저는 여기요 내 여자친구 체력 운다 울지마 앞줄 세번째? 앞줄... 잠시만 자 이 학생입니다. 우리 데니씨의 이상혁이라고 합니다. 네 졸지에 이상혁이 돼가지고 당황하고 계십니다. 랩 배틀은 어때? 원타임에게 랩 도전을 하는 학생입니다. 원타임 대표 테리 My name is T2E, D2D, D1 이미 시작해서 멈추지 마 영상 속에 이끌어 You're so sexy 원타임과 함께하는 스타를 감동시켜라 원타임과 함께하는 스타를 감동시켜라 원타임과 함께하는 스타를 감동시켜라 널 다 내게 그러면 take it 아주 조금만큼 뭐든 배고픈 양심 너를 처음 만난 건 어느 중 겨울나 무너질 듯이 엘리포함을 더 희려올나 이젠 너의 눈을 닿으면 따스하게 너를 감싸는게 너의 맘 사리 나요 그대 원하고 있죠 눈 앞에 있는 너 알아요 그대 말 원하는지 너의 기다리는지 그대여 이리 와요 이리 와요 이리 와요 My name is Young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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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n boy 오늘도 세상은 왜 자꾸 난 쉬어& 언어! 뜨거운 위험해 넌服 위험해 오늘도 내 사는 위험해 하지만 꼭 오늘 밤에 해야 할 말이 있어 이젠 고백할게 전부 다 너를 다 같이 그렇게 널 사랑해 아멘 1등이 2명이에요 첫 번째 첫 번째 비트 박사 남자친구 1등이 한 명 더 있다고 했어요? 예 있습니다 성인식을 불러주신 두 분 이야 감사합니다 더 뻔이나 더 그댄 날 떠나가고 다시 돌아올 건가요 여쭈린 나 곁에 맘 없는 그댄아 그를 기다려야 한나여 그런 그댈 잡아줄 이미 내게 없어요 이젠 나 지쳤나봐요 사람도 편한단 그 말만 나와요 여의도록 그댈 돌아올 우리의 말만 하나와요 같이 You just can't let me smile You need another way It's like the way I play 이 밤 술에 취한 디모소리 나 안 하도 나를 봐지 못하는 너의 모습 이 자꾸나 내 사랑을 눈 멀게 해 난 다른 것도 너에게 일건역 없는 난 역이란 말을 오늘 꺼낼래 너무나도 빈투뎠지 사랑이란 힘들어 이 방식때도 빈투뎠지 내 모습을 지우려 부서진 내 맘 잡고 멈추고 괜찮다고 자신 없이 말하는 내가 싫어 이건 내가 바보 서로 미미한 아픔 속 그림 없는 싸움 나고 껌하고 내 가슴속 두라리니 아프 몇 번이나 You gonna cry 몇 번이나 You gonna lie But I say you bye 학생들과 가까이 만나시면 어떠세요? 일단 얼굴들이 더 잘 보이니까 너무 좋고요 지금 보니까 너무 더 잘생기시고 예쁜 분들 몇 번 있고 강재윤 씨 네 아 아 김규리 안녕하세요 내가 알고 김규리가 아니네 잠깐만 다크서클 29번 이 소망 진짜로 여러분들 이렇게 수건을 다 이렇게 흔들어 주셨을 때 저희 진짜 되게 감동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와서 이렇게 장기자랑도 해 주시는데 정말 저희는 정말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끼가 넘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아까 연기했을 때도 너무너무 크게 속였고요 네 그리고 좀 마음 아팠어요 솔직히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때 근데 그만큼 더 이렇게 아주 잘 받았으니까 더 깊었었고요 영원히 기억할 것 같아요 고등학교 생활 많은 추억들 만드시고요 중상국 화이팅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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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뜨거 뜨거 Interior형 쉬지 않고 뛰는 내 심장이 하 뜨거 뜨거 핫 뜨거 뜨거 핫 불 다 오르는데 나의 절우빛 하 뜨거 뜨거 핫 뜨거 뜨거 핫 여기 내 손이 쥐고 있는 M.R.C.O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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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하 뜨거 뜨거 핫 뜨거 핫 2 루엘 에듀 후 학교 신청, 스타 신청해주시면 저희가 멋진 스타와 함께 다음 주에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슈러워, 화이트럭, 너무 좋아요. 와서 너무 놀랄 걸 너무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우리 학교로 올 수 있다고. 슈러워, 웃었어요. 이제부터 원하인마 좋았어요. 진짜 간격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오빠 너무 멋져야 돼. 감정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세요. 힘드실 걸로 아는데 정말 힘내시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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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핫 뜨글뜨거 핫 뜨글뜨거 핫. 감사합니다. 후! 이 프로그램은 UAE의 듀오.